에피소드 에피소드 넌 나 어때? 오늘 약간 그 카메라 안 보고 작가님 번 컨셉으로 인터뷰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평소에도 너무 좋아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정말 사람으로서도 좋아하는 한별이 형과 함께 작업하고 작품 만들고 일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재미있고 스토리가 약간 이어지는 듯한 느낌? 늘 제가 한별이 형 노래만 얘기해 왔고 팬분들도 또 한별이 형이냐 이런 생각이 또 막 그런 장난식으로도 얘기가 많았는데 뭔가 이번에 그런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서 한편으로 신기한 것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난 네 연락을 기대 지금으로 평화하게 나를 돌아 봐도 널 대신해서 넌 나를 얻게 이번에는 너랑 탔으면 내 욕기 내서 뱉어보구만 안녕하십니까? 이러다가 갑자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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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우빈 그런 말 있으면 주제가 확실하고 행복하고 기쁜 느낌 이런 주제의 노래는 되게 좋은 말들이 많아요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그래서 빨리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노래는 귀여운 애는 절대 안 돼요 무뚝뚝뚝하고 정말 표현하지는 잘 못하는 그런 남주의 마음을 저희가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지만 또 민망하고 설레고 그런 느낌 어쩌저쩌 말을 했지만 결국엔 우진이는 귀여운 게 싫다 우진이는 귀여운 게 싫다 나의 마음을 대변해 주다 나의 마음을 대변해 준다 난 해가 뜨면 따뜻해서 좋고 비게 오면 겸성적이라서 좋아 모든지 I'm fine 이 노래는 진짜 설렘 느낌이 살짝 이쁘게 들어요. 하루 종일 난 내 영원게 나와 지금 유일하게 한별이 형 노래 중에 후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. 제가 맨날 라이브 하면 한별이 형 노래 그렇게 듣는데 한별이 형 노래는 안 부는지 아세요? 못 부르거든요. 누가 나오면 제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근데 힘들어 노래가. 노래가 다 버렸고 힘들어. 세상에 신고는 없어. 쉬운 게 뭐 있을까? 인생에서? 봐봐 봐봐. 어때? 조명이 나를 비추고 있거든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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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우진이가 부르고 있는 LB6 노래는 와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뭘까요 하면 약간 보통 좀 밝고 그런 거 생각할 거 아니야. 그럼 이제 약간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제 팬들이 봤을 때 아 이게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나오게. 이렇게 부르고 있으면 이게 무슨 노래일까요? 무슨 노래일 부르지? 너의 몬은 왠가 보이세요. 너의 주보다 눈물이 많으세요. 하나 둘 셋. 네네. 너무 많이 잊었고 손 한번 잡고 형은 이렇게 아직 안 됩니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내가 이런 느낌. 하나 둘 셋. 잠깐만요. 하나 둘 셋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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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색다른 느낌의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. 색다른이 아니라 색이 다른 각각 각색의 느낌을 보유하고 있는 방들이 여러가지 있어요. 넌 나 어때? 넌 나 어때? 넌 나 어때? 넌 나 어때?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게 네가 될게 네가 원하면 우리까지 뽑지 난 그저 네 맘이 궁금해 네 원이면 나와 같아 수렴해 머리는 잘 만지기 때문에 제가 직접 손을 뽑습니다. 아무도 이해보다는 거 이해하면 완전히 하이갱은 좋네. 아쉽다고. 되게 단정한 느낌이 아니란 거 아니에요? 응. 아쉽다고. 되게 단정한 느낌이 아니란 거 아니에요? 응. 형. 입이 안 안 켰어요. 아쉽다고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그래서 그런데 하루 종일 날 미혀 나를 기대해 너와 지금 다 지난 장에도 난 세상을 가졌어 오 잘 나왔다. 잘 나왔다. 잘 나왔다. 어 인생 내 것인데 다섯 개가 봤어. 미션이 몇 개 찍는 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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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 장에 거의 어 됐다. 엉 학생머리가 좀 별로인 것 같기도 하고 미션이 몇 개가 됐어. 그치? 약간 이상해씨같이 뭔 말인지 알지? 왜 이렇게 안 어울리진 않은데? 그렇겠네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기씨 나의 기억을 써볼게요 네 자 타르라 볼 언제나 가지 자 3, 2, 1 여기만 다시 만들어줘 예쁘고 멋있고 좋은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기대 많이 해주세요 typ 타르라 여기저 타르라 캤섬 감사합니다.